와, 피츠라고 공기라 인사를 드렸고 콘조 오인조, 아 그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영상의 뮤직비디오에 있던 로봇 크랭크 뭐예요? 크랭크 크랭크인데 고기, 로봇 고기래요 개까지 합쳐서 콘조 오인조, 피츠 시작과 동시에 가요계의 삼촌팬들을 누나 원 선수인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크레용 언니들이 삼촌팬들을 많이 보려고 했는데 뭐 반통되어 받아서 크레용 언니들도 신입때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좀 더 라이딩 지사가 되시면 이 객석이 다 이 삼촌들로 감사합니다 이 삼촌들 다 모인 것 같아요 부딪힙니다 그렇죠? 네 삼촌들 하하하하하 야구가 이런 줄 알았어요 삼촌팬들과 아주 어쨌든 아주 대박적인게 보이는 우리 예쁜 요즈홍들 첫번째 노래 두번째 노래 아주 격차한 노래 걸스출동하고 일리촌댄한 데가 앨범이 여기 들어있고 이 축적 싸인 CD를 세 장만 갖고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4장이었는데 오다가 하나 누구한테 편한데 백킹만 자 어떻게 줄까요 이거 오늘 가까이 좀 나오세요 저희가 네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이 손을 번쩍 들으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오 문제는 세 문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무슨 문제예요? 첫번째 문제는 아리가 됩니다 정리가 뭐예요? 아 저희 멤버에 관한 아 그래요? 우리 삼촌팬들은 다 안 되니까 삼촌팬들 빼고 여기에 자 문의 드리세요 지금 아까 멤버 소개할 때 저희 로봇봄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저희 로봇봄 이름을 맞추시는 분께 승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봄 로봇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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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누리구나 하나 둘 하나 또 제가 이거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네 한 번 있자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 아니요 뭘까요? 뭐? 수고하십시오 뭐 뭐라고요? 수고하십시오 하이킹 아 이건 없어요 스페인 해저선이에요 아쉽네요 맞아요 스페인 해저선 스페인 해저선 그럼 저희가 힌트를 한번 내줄까요? 네 힌트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한방에 한방에 축 요.해. 한방에 축 우리 가만히 누르신 분 네 가만히 누르신 분 가만히 누르신 분 몰라 다른 데 네 몰라 몰라 다른 데 다른 데 그러면 예 하얀 누르신 분 자이로우라우 와우 총각 같아요 예 총각 나오세요 ili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나 챙겼어 감사합니다 힌트가 너무 쉬웠어 이름은 뭐 하세요? 이거라도 어떻게 됩니까? 마지막 문제는 쉬운 문제로 보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뭘까요? 야 저기 남자하고 네 나와줄게요 뭐야 네? 나오지 나오지 그게 마이크 한번 대주주세요 정답하고 맞나? 맞나? 그게 왜 소주야? 이 팀 이름 프리츠! 오! 너무 많다 오! 아니 궁금하긴 하잖아요 프리츠 하하하 자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네 다음 편으로 좀 멍멍히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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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, 노래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할까요? 아 이번 노래는요? 아 이제 여름이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을 좀 많이 즐기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박수박수박소리라는 신의송인데요 네, 남은 여름 프리츠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 수박을 진짜로 또 시원한 음악으로 출발하는 수박송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